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천연 스폰지, 그리스 식당의 아름다운 댄서, 처음 접하는 덕덕집 문화까지 미국 TV 수미와 진국이 오늘 갈 곳은 탈폰 스프링이라는 그리스인들의 마을입니다. 탈폰 스프링의 중심, 스폰지 닭을 향해 함께 떠나보시죠. 오, 소리 들었어? 가가가가 소리? 오, 소리 들었어? 메이딩댄스 해. 둘이서 진짜 우리... 뷰티풀 여기 있다, 서. 무! That's very Florida. 무, 왔다. Where to park? Where you don't have to pay? How do you know? 나는 여기에 돈 내고 파킹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와우 Never paid. 내가 알려줄게, tell all your friends. 우리 파킹. 와우 파업 시작 후 한 20년쯤 지난 1905년쯤 고스로 공기를 넣어주는 요즘 같은 잠수복이 탄생했답니다. 그런데 잠수복이 아무리 대량으로 만들어져도 갑자기 아무나 잠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코코리스라는 그리스 사업가가 그리스의 섬 도데 카네스라는 곳에서 잠수에 단련된 그리스 사람 500여명을 데리고 나타났답니다. 스폰지 사업은 번창했고 더 많은 그리스인이 이주해 오고 자녀들도 대를 이으면서 오늘날 여기 타폰 스프링이 플로리다의 대표적인 그리스 타운으로 건설됐다. 옛날로 치면 신화, 요즘으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거죠. 그래서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느껴지고 그럽니다. 바다 깊이 들어가서 스폰지를 따다가 마을을 먹여 살린 거죠. 이건 관광배가 아니고 스폰지 채취. 한창 여름일 때 오면 여기에 막 스폰지가 가득가득합니다. 여기는 이 타폰 스프링에 이게 진짜 천연 스폰지예요. 바다에서 채취한 거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 목욕용으로 쓰는 건데 바다에서 이 상태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잠수부가. 초대형 스폰지. 제 얼굴에서 입에. 여기 놀러오면 스폰지는 사가는 게 정말 평생 남는 장사입니다. 이걸로 목욕해 버릇하면 인공 스폰지로는 못 돌아가요. 평생 애하고 사는 거야. 양증맞은 것도 있네. 이불. 이 스폰지는 아까보다 훨씬 더 크네. 스폰지에서 사가면 좋겠다. 우리 2차원 집에. 그랬구나. 다음 배편 싸게 해드릴게요. 싸다. 이 정도는 탁 나가야지. 저기서 400불이라 했죠. 여기 딱 깎아도 이렇게 300불. 배 안 타셨구나. 여기 200불. 더 이상 가면 없어. 여기는 식당들이 모여있는 골목입니다. 마마스라는 레스토랑인데 문어구이가 맛있어서 이곳에 올 때마다 들르곤 합니다. 이곳에 도착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다른 칼라바리랑 오토퍼스 저녁 시간대면 여기 댄서분이 나와가지고 춤을 막 춰서 흥을 돋가줘요 한잔하신 분이 일어나서 같이 막 춤도 추고 그리고 팁을 이렇게 드리고 아무데나 막 꽂아서 드리면 돼요 그리스 샐러드가 빼다 치즈가 들어와서 요구르트처럼 상큼한데 신선한 올리브가 들어와서 짭짜루라고 그리스 샐러드가 들어왔어요 오토퍼스 그리스인들이 문어를 아주 잘 아는 것 같아요 응 달고 생어는 필요한 사람을 끓이고 쫀득쫀득하면서 불맛도 살짝 나고 역시 문어가 스미 조카가 갖고 있는 거는 귀로 귀로 카치킨하고 요거트로 만든 소스야 스펠링은 귀로라고 써있는데 발음이 귀가 아니라 이에 가깝대요 근데 영어 번 사람들은 자이로 자이로 네 음 음 옥토퍼스 다리가 8개가 아니라 한 20개쯤 달려있으면 저는 훨씬 많이 줄 텐데요 응 네 네 전 아직 음식이랑 해야지 그리스 음식 먹었으니까 바클라바 먹어야죠 네 네 네 네 네 이번엔 그리스 커피 진한 것 같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아 좋아요 가루 같은 게 살짝 가루 파우더 이게 가루 같은 걸 넣고 끓인 진하게 처음 먹어봐서 놀랬네 그리고 딱 진한 커피랑 바클라바 아몬드 쿠키 맛있겠다 음 아몬드 쿠키를 먹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딱 먹으니까 한강 향 같은 게 딱 확 커져 오 진짜? 응 피스타시오 들어가 바클라바 스웨디즈 아이스크림 스웨디즈 아이스크림 뭐 골랐어? 저는 이건 유튜브에 가루 생각나요? 사실 최근에 유명한인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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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을 오 와우! 블루! 무슨 맛이야? 블루문, 스머프 스머프? 맛있어 스머프? 초콜릿! 다 먹었는데 벌써? 안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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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아내가 다 블루야 지금 혁아, 아바타야 스머프 먹었어요? 스머프 먹었어요 나 아바타 아니에요 스머프 다 먹었어 네 아바타는 오, 너무 많아 다 읽고 봐, 다 읽고 욕이 들려, 제가 생각해보는 것 같은데 제이플리티, 제이씨의 공유는 저의 공유사는, 제이플리티가 한 명이예요 아, 저의 제이플리티가 있다면 여기에서 욕이 버튼이만 있어야 해 아, 아니 그러면 다른 집을 보면 거기다가 그걸 올려놔던대. 그럼 그걸 모으는 거야. 아 이것도 있어. 아 진짜. 되게 많다. 땡큐 푸라맨. 맞췄지? 기억나지? 그 분의 굴소PS 그는 되게 예쁘다 여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해변에서 나와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샤워를 슈악 하면은 돼요 차에 가서 수건으로 싹 닦고 가면 끝! 비치 하핑 다니는 거 그 재미죠? 화이트 샌 블루워터 여보세요? 네, 아 뭐라구요? 알겠습니다.